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자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되게 웃기게 대했더니 아이가 더 좋아라면서 하고 있는지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나를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고우피쉬 있죠? 그 카드 게임 그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둘째 아이랑 한자 시험 본 이야기 좀 담아볼까 해서 영상 켰어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한글도 굉장히 잘 못 읽고 모든 것이 되게 어렵게 어렵게 느리게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폭 지원을 해주고요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최대한 즐겁게 아이를 너무 푸시하지 않으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랑 한자 관련으로 좀 살짝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저희는 세알 한자라는 교재를 활용을 했어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앞전 영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크레파스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색칠하고 노는 식으로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교재스러운데 이야기 속에서 한자를 만나는 그런 개념이었고 노래로도 만나고 그래서 아이가 되게 관심을 우선 가자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플래시 카드 있잖아요 국어로 좀 이렇게 게임하듯이도 많이 했고 그 플래시 카드를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있잖아요 뻥망치로 때리기라던가 숨겨놓고 찾았다 이러면서 하이렌식 같은 거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찾기 놀이하면서 읽게끔 장려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어느 과목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자도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포스터에 붙여 가지고 자주자주 노출해 보고 제가 뭔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 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도 좀 까꿍놀이처럼도 해봤고 이게 막 학습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많이 놀이식으로 했는데 둘째는 첫째보다도 한문에 한자에 한자에 더 관심을 가져와서 저희 고어핏이 있죠 그 카드게임 그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자성어랑 속담 이런 것도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 아이가 한자에 관심 있는 친구구나 를 알게 돼서 이제 교재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너무 냅다 교재를 풀면 저희 첫째처럼 좀 튕겨져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교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끄적이고 세알 한자는 너무 교재스럽지 않아서 아이가 즐겁게 했는데 좀 8급, 7급 이런 교재들은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좀 많이 눈에 익은 한자들이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자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눈에 되게 익은 한자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자를 했는데 아이가 또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고 노래로 배우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자 하고 그리고 저랑 또 우공비 출판사 거로 한자 5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랑 같이 되게 웃으면서 수다하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밖에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랑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계속 한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둘째 딸 눈에는 저희 오빠도 되게 멋지고 되게 똑똑한 줄 알죠 저희 아빠는 제가 맨날 똑똑하다고 얘기해서 아빠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다 같이 그냥 서로 노력하는 사람, 책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서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둘째 입장에선 자기만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서운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한자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5급 하면서 맨날 하는 말이 맨날 추임새는 똑같아요 아니 난 벌써 이걸 알아? 엄마는 이거 모르는데 와 민서는 한자 천재구나 뭐 한자 덕후구나 넌 어쩜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 너는 알아? 엄마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똑같은 추임새이긴 한데 아이가 되게 자신감을 가져하고 되게 좋아해요 엄마는 아직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이런 거에 되게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못 외워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뭐랄까 한자 모양은 기억을 하는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까먹고 이런 거를 아이랑 되게 수다하면서 되게 까르르 거리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더 한자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래서 한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이가 5급 할까 준 5급 할까 했는데 조금 처음 시험 보는 건데 어쨌든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패스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준 5급을 했고요 준 5급과 5급은 달라요 5급과 준 5급의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5급이라든가 아니면 준 4급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자를 외워라 외워라 이러면 무조건 다 도망가고요 예를 들어 아이랑 가면서 입추다 네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입추 그러면 민서야 입추가 어떤 한자를 썼을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그래서 가을추자와 들어갈 입자를 아니까 들어갈 입에 가을추니까 가을의 시작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게싱을 하더라고요 추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가 이런 게 되게 좋구나 를 또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어떡하죠? 네 첫째 너무 쬐하네요 제가 첫째는 영어는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해줬는데 한자는 잘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 첫째를 가르치면서 첫째랑 같이 조금 배웠던 거랑 플러스 알파 지금 둘째랑 둘째랑 같이 학습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둘째 학교 데려다 주면서 민서 덕분에 엄마가 하나 둘씩 더 알아가는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했더니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한자를 접근해서 네 지도하고 학습하고 저 역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자격증 시험 어떤 거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래 링크 걸어 드릴게요 저희는 대한검정회에서 봤고요 저희가 본 게 바로 이거 100회였어요 되게 상징적으로 딱 100회 거를 봤더라고요 합격자 발표는 9월 25일 날 한다고 하네요 101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직접 가서 보는 걸 살짝 선호했고 그러니까 경험을 하기 바랬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 현장 시험 시험 안내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터넷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100회 거를 했던 거였고요 곧 101회도 있네요 네 실행일이 11월 25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실은 1시 40분 오후에 시험을 보고요 발표가 언제인지까지도 나옵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응시료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네 환불 규정도 따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나를 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회 어? 어? 100회 게 이미 올라왔군요 응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군요 어? 몰랐어요 네 그래서 가형 문제랑 정답이랑 있네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본 게 이건가 봐요 어머나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쇄 가지고 풀려고 하고 그거를 좀 채점을 해보면 아이가 패스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정답은 여기 이렇게 아무튼 저희는 여기 들어와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들 보면서 우리 수준이 5급인지 준 5급인지 6급인지 이거를 판단을 했어요 인쇄 해가지고 아이 보고 풀어보자 라고 얘기해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99회 거를 참고해서 수준을 파악을 했었겠네요 그래서 다시 몇 법을 하자면 네 저희는 교재 활용했고요 세안자랑 세토도 잠깐 했고 지금은 우공비 잠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자성어 좀 보고 있고 저희 방과후 통해서도 학습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1시간 20분인가?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되게 좋은 경험했어요 처음 가는 동네 처음 가는 고등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진짜 무슨 수험생처럼 그 볼펜으로 OMR 카드 작성하는 법도 알려주고 되게 귀여웠어요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험 그 마킹하는 거 막 덜덜 떨면서 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너무 기특했던 것 같고 하필이면 그날 오빠가 수학 시험을 보러 갔고 저희 둘째는 한차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둘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은 둘째랑 같이 있지만 계속 첫째를 전화하면서 챙기고 좀 정신이 없어 하면서 우여곡절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아이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되게 둘 다 좋은 경험을 해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날도 되게 파티하는 분위기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자 공부?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한자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되게 웃기게 대했더니 아이가 더 좋아하라면서 하고 있는지 까지 솔직하게 경험담 공유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